대한민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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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진보의 원어미도 다르고 우리 보수와 어떻게 보면은 자유통일을 원하는 우리 보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보수하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하고 당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이번 선거에 저는 수월하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왜냐?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똥볼을 차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게 될 이런 상황이 이런 것은 정말 국힘당이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거기에 또 정치력도 불분명하고 싸울 의지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꼭 이겨야겠다는 이거보다는 전부 뭐 자기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홍 목사님 네 지금 보면 어차피 그래도 우리가 이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을 미래를 위해서라도 함께 동지로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자꾸 국민의 힘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으니까 때로는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지만 우리는 남남은 아니잖아요 형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거기에 아까 우리 제기했던 비례대표 순번이 있더라 그죠 많은 사람이 헷갈립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한참 해줬는데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비례 번호수대로 찍느냐 그걸 자유통일당 찍으면 그 가지고 표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나눠 갖는다 했는데도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자 그건 그렇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르쳐가지고 세상이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밖에 버려와서 밟힌다 그랬어요. 밟힌다 그랬죠. 오늘 아까 정체성이라는 것이 맛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자유보수라는 것은 이승만과 박정일을 계승하는 우리나라 뭘 뭐래도 보수는 그 맥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맥에 있는데 한참 동안 민주화라는 바람 속에서 이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보수 우파가 상당히 중도로 가다가 이제 중도에 넘어가지고 선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좌쪽으로 기울어져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좌쪽의 눈치를 보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렬하게 이 자유보수운동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잃어버린 전통적인 대한민국 가치관을 지키는 이 자유통일당이 강력하게 응접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당을 다수당이 되겠지 우리보다는. 그렇지만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한 선명한 우리 당이 자유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나가면 자기들도 안 따라올 수가 없겠죠 거기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앞으로 충무를 해야 된다. 자기들이 또 대통령 탈딱하라는 것을 지금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떠들고 얹었는데 참 볼 때는 한심하게 차이가 없다. 한심하게 차이가 없어요. 아니 대통령 탈딱해버리면 결국 갈 때는 우리 당밖에 되겠겠습니까 그게. 차라리 정계 개편해가지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볼 때.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가서 보면 때로는 내가 이런 당을 도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차선책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도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 자유통일당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주옥순 대표님이 정말 엄마 부대로서 대단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꺼이 정말 그 속상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오늘 그 하남갑에 2번 이용후보를 지지해 주셨죠. 네.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좀 띄워주시죠. 내가 왔다 보면 고민이 많이예요. 걱정하지 마요. 저는 21년 동안 대한민국에 올바로 가는 것이 없죠. 이렇게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용후보를 도우라고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몰랐게도 우리가 후보 대소식하는 첫날부터 와가지고 우리 자유마을 팀들이 나와서 첫날 시작하는 날도 이건 명호했죠. 그렇지만 제가 수업으로 제가 다 보관이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5시 40분에 정광욱 교사님이 저를 오라고 해서 가끄니 무조건 사퇴하고 오늘부터 그 옷을 벗고 이용히 연설단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오늘 10시에 성당에 가서 사퇴를 하고 여러분과 아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벗으시고 오늘 1시에 시청 앞에서 대대적으로 우리 이용후보와 제가 단합했던 모습을 보여줘야 지금 이 지역에 제가 알아보셔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우리 둘이 자유총이랑 산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효과가 다 이루어집니다. 말을 들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반드시 이형후보가 돼야 됩니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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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젊었네요. 날이 위산 안 됩니다. 마흔, 마흔, 다섯, 일곱. 정치인 이 주옥순 후보님의 결단은 별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저 울었어. 그 결단은 그 힘든 결단은 자기 의혹보다는 본인의 후보로서 여기 계신 분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지지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죄송스럽고 미안한 감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위 저는 사나스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 하남 씨의 저는 운명이죠. 국가의 운명이 이 하남 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회 후보 지금 대대적으로 떠들고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국선하면 국회의장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장이 되면 국가 서열 2위입니다. 대통령이 바로 미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께 얼마나 부과되겠습니까? 우리 법치유가가 올바라 쓰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거는 어찌됐건 우리 부수와 하나로 뭉치고 꿀도 뭉쳐서 킥필코 승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나라에 헌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 왜 우리 주옥순 대표님이 후보가 저기에 가서 추미애하고 싸우려고 했느냐. 이 사람이 그전에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주장한 얘기 좀 잠깐 한번 보면요.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분이 여기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김일성 대하고 서울대하고 교환학생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금 더 올려주시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국민 육명이 북에 억류되어 있었어요. 억류되어 있는데 대학생들을 거기에 보내버리면 거기서 억류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그마치 추미애가 조금 올려보면 얼마만큼 펀드를 조성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하겠느냐라고 얘기해보니까 조금 올려보세요. 쭉 올려주시면 거기에 보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자그마치 2천억 2천억 금액 청년평화기금을 설치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에 들어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데 이런 데 가서 싸워서라도 추미애 떨어뜨리겠다고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이게 비슷비슷하니까 이 비슷비슷한데 내가 거기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용이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기꺼이 이 사전투표 하기 전에 아주 가슴을 쓰려 내리면서 처음에는 막 무가대고 아 사퇴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깊이 생각하고 사퇴하셨는데 우리 주옥순 대표님 너무 가슴 아픈이지만 그래도 하남 주민을 위해서 한번 얘기 좀 하시죠. 네 제가 오늘 그 후보 사퇴소에 대해서 어차피 방송을 하니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 사퇴에 대해서 하남시 갑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유통일당 기호 7번 주옥순입니다. 오늘자도 저는 하남시 갑 총선 후보에서 사퇴합니다. 저의 일한 결정은 당원 동지들 그리고 하남갑 지지자분들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론한 결과입니다. 저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하남시 유권자로 돌아가 추미애 후보의 불법선거와 범죄 혐의를 끝까지 추궁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남시 갑 유권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러한 국가에서 자기 자식을 불법과 탈법으로 황제휴가 특혜휴가를 위해 군의 압력을 행사하고 재수사가 시작되어 자식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자 해외로 출국했다는 보도에 대해 추미애 후보는 아들은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남시 유권자들께서 후보자를 평가하는데 결정적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추미애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포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추미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였고 이를 위해 후보직을 사퇴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 이용후보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이용후보가 승리하여 정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강국히 바라며 하남시 유권자들께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국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에게 더 봉사하고 하남시 주민을 섬기는 주옥순이가 되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24년 4월 1일 자유통일당 하남시 갑후보 주옥순 이렇게 사퇴서를 국민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옥순 대표님 사퇴는 한 거고 그래도 거기에 가서 엄마 부대들이 강하잖아요. 말도 못하잖아요. 말도 못하게 강한데 그 엄마 부대하고 또 거기에 자유마을 식구들이 대단합니다. 거기가 하남이 자유마을 식구들이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움직여서 이 저 초미애는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가셔서 어떤 방법으로 저 사람을 이용을 되게끔 해주실지 한 번만 더 각오를 가지고 좀 도와주시죠. 끝까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거기 가보니까 도시가요. 이렇게 좀 굉장히 낙후된 도시도 마을도 있고 또 신도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신도시에 가서 엄마들에게 연설을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위례 신도시에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아이들이 막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해서 엄마로서 또 여성운동가로서 가서 그분들에게 호소를 하면 아마 제 호소를 들으면 아마 표가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용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만큼 이 국민의힘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저 상부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거기 관계자들이 반드시 좀 제대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국민의힘이 2번이죠. 네 2번입니다. 지역의 사람은 그런데 우리 자유통일당은 8번이에요. 8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성당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이 4번이라고 자꾸 이렇게 노인정에 가보니까 2번 4번이라고 그러던데 왜 목사님은 2번 8번이라고 그래요? 그러길래 그걸 모르시냐고 이사를 가서 2,8로 가라고 이사해라 이거 이사 이사해 2,8로 가라 그게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 곱하기 4면 2 곱하기 4면 8이고 그리고 2,8 청춘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움직이면 되겠다 목사님 제가 어차피 방송에 나왔으니까 정말 간절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외치고 또 한안갑 우리 시민들에게 콕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추미애가 만약에 여기서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은 매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분이 5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6선이 되면 바로 국회의장으로 아마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과거 문재인 일당들이 이 나라를 파괴시켰듯이 보험법으로 조직적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만들어놓은 법안이 무려 천 개가 넘 만 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 법안이 그 안에서 다섯 개 열 개만 저들이 핵심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빚더미에 앉혀놓고 우리가 방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번에 우리 한암 값시민 여러분들은 이 춤에야말로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꼭 이번에 국민의힘에 우리 이용후보에게 정말 표를 몰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 저는 이제 가서 이 방송 끝나면 가서 같이 유세를 하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선거인단 나온 거 있죠? 통계 이번에 선거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좀 띄워주시죠. 마지막에 제가 보내드린 건데 거기에 방송실 선거인 선거 22대 투표율 나왔습니다. 저기 나왔죠? 좀 올려주시죠. 화면을 좀 당겨봐. 화면을 좀 당겨주시면 여기 보면 전체 전체 선거인수가 4,428만 이고 21대가 4,399만 4,297이었으니까 조금 늘었어요. 그때의 제외선거인단이 2만 8,092명인데 지금도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투표를 작년에 한 수가 거기에 조금 올려주셔보면 투표인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2,912만 6,396명이 21대 때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400만 정도가 투표를 안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0%가 되면 2,900 정도면 10%면 한 300만 되나요? 목사님? 얼마? 네. 300만 조금 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5명에서 7명 들어가죠? 황장론님 어떻게 되나요? 뭐 300만 되면 4,5명 4,5명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마을에 가입한 숫자가 700만 입니다. 700만 그런데 여기서 비례대표로 우리 자유통일당으로 표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100만 으로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국번 자교총 전지연 이런 모든 조직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만 자유통일당점 비례대표 찍어주세요. 자유통일당점 비례대표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요. 하루에 100만이 한 명씩만 해도 200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면 300만이고 네. 지금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다니면서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보니까 800만에서 1000만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에서 내가 그렇게 한 번 해보니까 그분들이 다니면서 목사님 하루에 10명 했고요. 하루에 15명 했고요. 이렇게 해요. 그건 확실하게 부탁을 하고 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서 원 바이 원 맨 투 맨 네. 현장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을 매일 자유통일당을 찍어주세요 하고 다니면 능히 우리는 지금 비례대표 거의 20명 가까이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혼자서도 뭐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부터 제 전화번호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나중에 대구 내려가면 직접 육성으로 전화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면 한 500명 정도 했다. 그러면 우리 외국 보수 세력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뭐 사람에 따라 인간관계 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좀 많은 사람 거의 다 그렇게 하면 평소에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도 거의 다 틀어줍니다. 한마디 해가지고 국힘 지역구 국힘 짓고 우리가 하는 자유통일당에 우리가 역시 적극적 하는 이 당에 좀 해달라 하면 아래살 별로 없습니다. 당 하나 찍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 밑에서 그래서 잠수함 작전 잠수함은 떨어질 때까지 미사일이 바다 속에서 나올 때까지는 정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통일당이 뭐 5%니 뭐 하지만 당일날 가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질 수 있도록 그야말로 밑에 있는 모든 미사일들이 동시에 그냥 발사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황장로님은 어떻게 원 바이 원 정말 선거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사전선거는 3일밖에 안 남았고 본선거는 8일 남았는데 이 시간에도 이 짧은 기간에도 얼마든지 국민들이 생각을 달리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국힘당이 우리는 벌레부터 국힘당에 함께하자 보호소파가 이겨야 된다는 건데 국힘당이 지금까지는 우리를 외면했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국힘당 지역구는 특히 수도권에서 우리가 좀 더 국힘당이 분발하지 못하면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우리 자유통일당과 힘을 합쳐서 지역구 수도권은 특히 수백표에서 수천별 차이로 결판 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역구는 우리 국힘당을 도와주고 비례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우리 보수 봐도 좀 색다른 더 보수적이고 우리 자유 통일까지 이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좀 깨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오픈차를 타고 유세를 알아다니는데 생각보다 자유통일당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게 한 며칠만 더 있어도 자유통일당을 더 알릴 수가 있었는데 이게 오늘 뭐 10시 이후로부터 이 통일당 자유통일당 인쇄가 들어간다니까 무조건 10시 안에 사퇴를 해야 1, 2번만 인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아쉽고 속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3일만 더 해도 얼마든지 자유통일당을 더 지지율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알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 약하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는 거고 그걸 이제 국민의힘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만 짝사랑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국민들이 좀 잘 알아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이재명 이라는 사람이 당을 이끌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그 다음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어디야 조국 혁신당을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본법자잖아요. 그렇죠? 넘겨서 한번 좀 봐주시면 여기 이런 게 나와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이재명 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장동 사건으로 유명하잖아요. 넘겨서 쭉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넘겨주시고요. 저렇게 돈 어마어마하게 돈에 문제가 있었고 비리가 있었는데 다 넘겨서 거기에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네 여기 보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이 드러난 추가 사건들만 해도 저렇게 어마어마해요. 범죄가. 그래서 그 그 당에 있었던 이수진 판사였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저 백현동 사건만 하나만 해도 저 이재명이는 무기징역 무기징역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깨어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이 범법자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설치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맞아요.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고 자 여기 뭐 쌍방울 대북손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50억 클럽 의혹 수도 없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저기 보십시오. 제3자 내물제공 배인 국고손실 부패방지법 위반 이런 게 쭉 있어요. 대장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사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나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저게. 이렇게 범죄의 혐의가 저렇게 정리를 해봐도 저런데 이런 분이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홍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 혹은 목회자들 다른 세상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런 거 다 그만두고라도 다 국민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자기 형수에게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욕을 갖다가 그대로 녹취된 걸 우리 다 공개했다가 다 들었는데 그런 욕을 듣고도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찍는 그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게. 그래서 정말 뒤에 나오는 저런 거는 두 번 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요즘 와가지고는 저런 집단과 저런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상당수 많은 사람들 지지하고 후원하고 또 이렇게 한다를 하니까 대한민국이 뭐 적화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이런 날에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갈수록 없어져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태어난 조국이고 우리 자자손손 되도록 살아야 될 이 땅이니까 우리가 하는 그날까지 목숨을 걸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도록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뭐 저거는 전 세계에 놔도 이거는 토피감이 올라갈 만큼 구수강스러운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세계 무슨 뭐 5인이 뭐 6인이 7인이 하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살면서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가고 선거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정말로 부끄러기 자기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 제발 좀 판단을 올바르게 해가지고 지역적 정서도 떠나고 개인적 정서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은 다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넘겨서 뭐 보시고요. 저는 뭐 검찰이 구속죄에 남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세부 내용이 전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죄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건지 검수암박법도 통과시켰지만 검찰공학으로 없애겠다? 아휴 심각해 아니 범법자가 아닌 사람이 그런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뭐 독선이다. 아니 저런 죄인을 잡는 검찰이라고 하면 더 독선을 해야 돼요.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군인 출신 입장에서요 우리 황장로님 저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정치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지도자들 남들을 이렇게 지휘하고 통제하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존경받아야 됩니다. 존경받지 못하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 특히 국회가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 신뢰도 조사하면 만 년 꼴찌입니다. 만 년 그래서 어느 신문 보니까 아니 대한민국은 사설에 대한민국은 뭐든지 지금 밖에 나가면 수출하는 것은 다 박수갈채를 받고 1, 2등 한다는 거죠. 오늘은 보니까 신태용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인도네시아 감독으로 가서 거기서 거기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수출품 중 자기들이 보기엔 최고가 신태용 감독이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수출을 할 수도 없고 내수품목인 국회의원들은 완전히 이건 불량품이라 이거죠. 폐기첩을 해야 돼. 폐기첩을 해야 돼. 폐기첩을 해야 돼. 세계적으로 이렇게 놀림을 봤는데 저는 꼭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살려면 정말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고 세계 완전히 선두국가로 어떻게 살려면 법치주의가 바로 써야 됩니다.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뭡니까?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법을 어기면 아주 철저한 추궁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중에 권력자들 또 지도자들은 더 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후손들이 어릴 때부터 법을 지킬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지금 국회는 너무나 이상한 국회입니다. 범법자가 숨어 들어가는 소굴 같아요. 소굴. 아니 도대체 도대체 뭐 당은 비례대표 후보 10명 중에 대부분이 범죄인이거나 기소 중인데 기소 중이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도 누가 학생 자기 자녀에게 불법 대출해주고 이런 거 보니까 만약에 이런 분이 당대표인데 이런 분이 법을 만든다면 어떤 법을 만들겠어요? 우리 주옥순 대표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법을 만들겠습니까?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법을 만들 테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국회의원들 자녀들의 불법이 있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업무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재판할 동안에 모든 업무를 중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만들려고 했고요. 저는 여러 가지 법안이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추미애 후보하고 주민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토론회가 있는데 이제 갔죠 제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후보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오더니 아휴 후보님 후보님이 좀 나가주셔야 되겠다. 이래요. 아니 내가 당연히 후보인데 왜 내가 나가느냐. 나도 여기서 당연히 토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그 저기 선관위에다가 무려 돈을 1500만 원씩이나 내고 왔는데 왜 내가 안 되느냐. 그랬더니 추미애 후보가 주옥순 후보가 있으면 안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구나. 안 오겠다는 거예요. 참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더러 제발 좀 오늘 이 토론회에서 빠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내 이름이 빠져 있느냐. 그랬더니 후보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이 계획이 미리 돼 있었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와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추미애 후보가 제가 가느면 자꾸만 피해 다녀요. 그리고 제가 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거기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밖으로 나오는 거는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추미애 후보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민들에게 내가 더 이상 피해를 주기 싫어서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서 나왔는데 떡대들이 한 6명이요. 밖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떡대라는 건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덩치가 이런 놈들이.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나가니까 추미애가 올라오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때문에 죽은 사람이 넘겨서 한번 보시면 저 자살하신 분들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아주 뭐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넘겨서 조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재명이는 현재 잡범으로 정가사범이 되어 있고요. 저거 앞으로 들어갈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조국도 보면 이분도 2년형을 받았어요. 1심 2심에서 2년형을 받았죠. 2년형. 2년형을 받았는데 저기 밑에 보면 자녀 입시 비리 우리 자녀들 다른 애들 대학에 못 들어간 애들을 비하면 얼마나 저게 속상한 일입니까? 젊은이들이 분노해야 할 일이잖아요. 저거 감찰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관련 범죄 뭐 증거인멸 및 은닉 관련 혐의 이런 다양한 거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요. 자 여기 보세요. 그 딸도 벌금 천만 원 나왔잖아요. 저기 서울대 뭐 저기 유죄 유죄 쭉 저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들 문제도 또 있어요. 넘겨서 보면 저 아들도 입시 대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가 다 저게 해결되잖아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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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 거 이런 것을 볼 때 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여기 쭉 이렇게 나왔어요. 조국과 동일한 잔여 입시 비리 혐의로 기조된 사람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저렇게 놓아있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재판 결과가 2심까지 해서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경심 그 아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조국은 2년 구형이 떨어졌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이게 당대표가 돼서 무슨 조국 혁신당 이라 하는데 저기에 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범법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당으로서 구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홍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이 검찰 독재라고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법망이 조여오니까 무조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세계를 구축하려고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온전히 모든 것이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되는 건 전부다 자기들은 죄가 없는데 검찰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 독재를 타도해야 된다. 사실 검찰 독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의 사법부 독재가 사법부의 파행 사법부의 직무유기가 대한민국은 오늘 이 직업으로 말했다고 봅니다. 벌써 감옥이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국민들 선동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볼 때에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부 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 우리는 대대적인 그런 청소를 해야만이 국민이 기강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의 진로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저런 세력들에게 추종하고 속어가는 국민들 나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목회자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협력하고 따르고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을까 생각에 소름이 끼치는 대한민국입니다. 펀드 모금을 했는데 54분 만에 200억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뭐 어쨌든 간 참 국민들이 미친 것 같아 지금 현재 무슨 국민들이 마약을 먹었는지 뭐에 되었는지 억울인지 내가 나갔으면 나갔지 왜 저 사람들이 나오느냐 말이야 지금 홍동맹이 나갔으면 저거보다 훨씬 잘하지 저 사람들보다 맞아 영적으로 혼란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황장로님 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금 나라가 범법자들의 당이 지금 생기고 허다 못해 지금 감옥에 가있는 누구죠? 송영길이는 소나무당까지 만들었더라고 거기서요 그래서 소나무가 미안해서 요즘에 고개를 못 뜬다고 그러던데 국민을 정말 무시하는 거죠 이제까지 국민을 잘 속여왔고 국민을 속여가지고 촛불 이런 거로 해가지고 혁명을 이루었다 그러고 대통령도 상약시켜봤고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원전 한 400년, 399년이죠 소크라데스가 독보를 마시고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테네 시민들의 사치와 향락, 퇴폐, 청년들의 무기력함을 질타하다가 결국은 500명의 표심은 그때는 의외민주주의가 아니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가지고 두 번 재판을 해가지고 독배를 마셨습니다 결국은 소크라데스의 충정을, 철학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테네가 딱 61년 만에 폐망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광우병,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광우병 사태 전 세계가 아니라는데 그렇게 가고 그 광우병 사태를 선동하고 일으킨 그 언론, MBC죠 그 다음에 그 선동가들 지금 아주 때를 맞는 듯이 이번에 다 출마하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정말 뭐 대학 입학률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지역 이런 데서도 좀 균형되게 특히 우리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들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 1200만 크리시찬이 해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고 우리 장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동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상 이시조선 500년을 포함해서 가장 지금 그때 당파사원보다 더 못한 게 지금 현재 상태라고 봅니다 이번에 공천받은 사람들 보고 하면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이번에 정말 희망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참과 거짓 그리고 이 죄와 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거냐 이게 우리 엄마 부대로서 지금 이런 현실을 볼 때 대한민국이 도대체 이게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지도자들이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거를 판단을 못하고 있거든요 엄마 부대로서 한마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미 대한민국 국회는 완전히 하향 평준화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입법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느 도단이죠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이 상태로 이런 자들이 국회에 들어온다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엄마들 특히 젊은 엄마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남갑의 그 미래 신도시가 거의 엄마들 젊은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에게 인식을 시켰죠 우리가 이 상태로 국가가 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는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가 현명해야 된다 엄마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의 이 주사파들이 아주 뭐 제가 하남갑을 가보니까 하여튼 장악이 안 된 곳이 없어요 뭐 다 장악돼 있어 그래서 딱 보면 순간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정말 고민 많이 했고요 그러려면 5분의 4월 10일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정말 운명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엄마들 제발 좀 길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자기 개인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지지 마시고 이 나라의 운명을 생각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정말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치꾼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뽑혀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판단해 보고 그래도 우리가 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선거는 2번, 8번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정의, 국회의원 선거의 정의에서 거기 쭉 넘겨주셔서 보면 내가 이런 사진 저기 정광훈 목사님하고 조국하고 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 쭉쭉 넘겨주세요 제가 이걸 만들어 봤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게 비례대표니까 하도 전 목사님을 나쁘다 나쁘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해들을 하고 호불호가 강하다 이래요 조국은 지금 무슨 뭐 굉장히 영웅이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범법자야 그렇죠 지금 뭐가 문제없다 더군다나 이쪽은 또 당대표도 장경동 목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디로 기울어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홍 목사님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참 너무나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옆에서 보면 정말로 측은하고 애달고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이런 운동에 나서면서 돌아가는 현실을 볼 때에 내 몸이 감당이 안 돼요 육체적으로 피로야 그런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대한민국 이 모양 되고 국민이 이렇게 되니까 그 국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좀 튼튼하게 체력이 태어났으면은 덜 할 것인데 저는 뭐 그렇지도 못한 체력에 이 강한 국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금 계속 막 저를 치니까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 목사님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한국교를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오늘까지 이래 왔는데 오만 가지 더러운 수목 그 모든 똥바가지를 다 덮어쓰고 정말로 이렇게 묵하게 지나온 거 이거 참 대단한 그런 일이고 한 사람은 완전히 그냥 참 뭐라고 할까요 뭐 저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 이미지 얼굴 또 서울대학교 교수 뭐 이런 데 이렇게 끌려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야말로 가족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실망시키고 범죄집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하고 그렇게 따른다는 거기에 다쳐야 돼서 정말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렴치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오직 뭐 욕심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나 더 사진 넘겨서 올려줘 보시죠 올려보세요 오히려 올려보세요 자 한쪽은 이게 이제 제가 뭘 했냐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정당이잖아요 여기는 지옥지옥에 누가 나쁩니까? 우리 황장루님 질문 같지도 않은 거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전목사님 닮아 가리지 한 사람은 평생 어쨌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평생 뭐 아마 한동훈씨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게 좀 올려봐 더 기분 나쁘게 좀 올려봐요 올려봐 오히려 올려봐요 이거 보세요 이게 되냐고 근데 어떻게 표가 일본 이재명 쪽으로 가냐고요 맞아요 아니 국민들이 이런 판단력이 없어요? 뭘 보고 지금 뽑는 거예요? 뭘 보고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 넘겨서 우리 좀 보십시오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영부위에 김건희 오고 김종숙이 오고 맞아요 저기다 하나 더 붙이면 법칼을 가지고 마음대로 주물러 쓴 김혜경이 누가 나쁩니까? 도대체 그래서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정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 두 사람을 놓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김종숙이가 지금까지 저지른 자기 남편이 지도자로 있을 때 전 세기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 그 가방 요거 하나 가지고 쟤네들이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나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님이 그래 좋다 내가 쟤 있으면 쟤 받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 조사받겠다 이렇게 했으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이 맞짱 뜨자고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하니까 말이 안 되죠 정신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아직도 약하다 약한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국민이 판단하고 어디다 표를 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누가 가방 무슨 뭐야 파우치 파우치 놓고 간 건데 그거 뒤집어 씌우는데 그걸 달라고 김건희가 무슨 여사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달라고 자기네들이 갖다 놓고 가놓고는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데 거기다 공격하는데 갖다 놓고 간 정도가 아니고 서리서리 방송하고 짜가지고 맞아요 기획 함정을 판 겁니다 그것도 최재형 목사라는 그 양반은 그건 간첩이죠 북한에 완전히 간첩이라고 다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간첩이라고 우리는 간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 더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180석을 줘봤어요 그쵸? 169석에 그래가지고 180석에 야당과 문재인 정부가 아니 지금도 펴달라고 하는 게 저들이 180석 가지고 해 놓은 게 뭐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검수왕반 노란봉투법 이런 거고 여기 보십시오 저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민주당은 보세요 부모학대 저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교육 기독교 윤리 말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저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런 걸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이게 가는 순간에 그 밑에 달려있는 게 증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있다고요 이거를 내가 알려줬더니 어떤 목사는요 뭐 가짜 누수래요 지금 애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나라빚을 천조를 늘렸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맞습니다 청소년 음주 마약이 청정지역에서 지금 세계에서 탑으로 올라가 있어요 도박까지 저 경명수사권 조정하면서 마약 검찰로부터 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검찰이 조사하십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한 3, 4년 만에 지금 마약 청정고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위기 국가로 교권초랑 노조 사회적 갈등 가져오고 조선족 이슬람 이런 거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에 저들이 해 놓은 게 뭐냐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우리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도대체 저들이 있는 동안에 뭘 해 놓은 게 있다고 표를 달라고 합니까 전부 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요 고개도 못 들여야 할 사람들이 나라 이 지경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한일문제 해결하고 한미문제 해결하고 해외에 가서 수주 받아와서 많은 이익을 남겨놓고 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뭐 한 거 있다고요 더불어민주당에 뭐 한 일이 있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또 거기에서 아 또 뭐 견제 아니 아직 일도 못했어요 180석 가지고 일을 못하게 해 놔 가지고 아무 일도 못했어요 대통령이 네 뭘 견제라고 심판을 합니까 심판해야 될 것은 우리 문재인이 하고 180석을 받아 갖고 종행을 휘둘른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다른 야당을 지금 이 증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한마디씩 하시죠 우리 저 황장로님부터 말씀하십시오 참 정말 이게 뭐 말이 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한 시간 한 시간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발로 뛰고 말로 설득하고 우리 그 저변을 넓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을 잘하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하는 분들은 이런 축복을 잘 못 받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이제 남은 기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또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명심하고 우리 장학일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하고 그 한 사람이 열 사람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남은 기간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기대치의 두 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파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 참 저 있는 모습들은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정말 힘써서 국민을 계모하고 있는 안드로 그람시의 문화막시즘 혹은 뭐 후기 공산주의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저런 것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암암리에 거의 만 년 돼 있다 그려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이미 속으로는 완전히 공산화 되기 위한 준비작업이 거의 완료되었다 그냥 뚜껑만 닫으면 끝나버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 실체를 잘 몰라요 그걸 모르고 세상이 이리 돌아가니까 이리 돌아가는 모양이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런 엄청난 이 사상적으로 좌경화된 이 사조가 전 세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도 강남은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지금 파괴하기 위해서 오만 가지 방법으로 조여오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아직까지도 진영 논리에 나눠가지고 무조건 하고 한쪽 편을 편들어주는 잘했던 뭐였던 관계없이 내 편이니까 오랫동안 내가 그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계속 지지하는 한국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신성한 학교까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런 세력들에게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 못하는 이 국민들 빨리 좀 잠에서 깨어나서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저는 그렇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저는 다 투표장에 나가기만 하면 뭘 찍어라 할 소리를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주옥승 네 저는 이번에 하남갑 후보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하남갑 주민들께 강곡히 호소합니다 꼭 4월 10일 우리 총선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지금의 국민의힘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꼭 지지해 주시기를 강곡히 호소합니다 네 우리 대국번에 김종대 목사님 너무 고생하고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 꼭 원 바이원 그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우리 자유마을 식구들이 한 사람이 한 명씩 매일마다 100만이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되고 400만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서 끝나는 그 선거하는 그날까지 꼭 자유통일당 또 국민의힘 그래가지고 뭐 아까 얘기할 때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께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8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그 투표하는 거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띄워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선거해야 됩니다 한번 좀 보시죠 자 이걸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로 올려가지고 네 내일 우리가 이제 우리 자유통일당도 선거를 위해서 펀드를 우리가 모집을 하게 되는데 내일 아침 9시부터입니다 좀 띄워 주시죠 자 위로 올려 주시고요 우리가 이 일을 전 목사님 혼자서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참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6월 9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연 3.5% 연 3.5% 해서 우리가 빌려주는 겁니다 잠깐 선거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거니까 10만 원 이상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빌려주시면 아니 조국 그렇게 조국 혁신당도 말이야 불과 54분 만에 200억이 모금이 됐다고 하는데 50억 원인데 우리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펀드가 될 수 있도록 이건 돌려드리는 겁니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자까지 네 이자까지 연 3.5%니까 조금 포함해서 드리게 됩니다 다음에 하나 더 넘겨 주시죠 올려주시면 자유통일 펀드가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9시부터 여러분들 그 밑에 그 그 그 제니얼리 캠페인 펀드 ceo.kr 이걸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셔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좀 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이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 시간 넘게 여러분 함께 방송을 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갑자기 제가 사회를 보고 해서 부족했지만 우리 함께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번 4월 10일 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되겠고 지역마다 사전 선거할 때 우리가 자원에서 다시 들어가서 감시하고 몇 명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잘 보관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수개표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도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구호외창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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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vil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구평을 승리하는 명시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사파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첫째, 주한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주장했고 심지어 이들은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대를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당한 미끄럼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공국 기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국민, 기독교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가다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천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4월 6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천만 조직 완성해 모두 힘써주시길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군이요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장주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 uely하DA! 반드시ез 하나! Epheser